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손태진 가수님의 최신 공연 사랑이 시로 변할 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공연은 정말로 감동적이었는데요.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그 증거입니다. 손태진씨의 무대를 본 팬들은 그의 아우라와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손태진씨의 아우라가 정말 무엇인가요? 너무 멋진 가수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그리고 노래는 왜 이렇게 잘하시죠? 라는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깊게 느끼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태진님의 고품격 고퀄리티의 파워풀한 발성은 정말 대체불가 비교불가로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은 마치 사랑이 시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손태진씨는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매번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사랑이 시로 변할 때 공연에서 그는 사랑의 다양한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공연은 시적이면서도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하며 모든 이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손태진씨는 매 공연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의 연속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품입니다. 손태진씨의 다음 공연도 기대해 주시고 그가 선사할 새로운 감동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태진씨의 공연 이야기를 마치며 다음에 또 다른 멋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